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덴마크 머스크라인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추가 발주 소식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8일 머스크가 14,000TU급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발주했다는 기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 외신은 머스크가 현대중공업에 7월 발주한 14,000TU급 컨테이너선의 옵션 8척을 최근 행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옵션부는 현대3호 중공업에서 건조되고 인도 시기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로 추정된다는 상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옵션이 실행되지 않았으며 취소도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머스크가 옵션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1월 초까지 추가 발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현대중공업과 추가 거래에 나설지 해운조선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S 뉴스 이은지입니다.